그래서 민철이가 지난번에 이런게 지포네요. 말하겠지. 지포로 짝수라는 부분 알아듣죠? 어머, 이름이 쌓아놨어요? 네, 이름이 쌓아놨어요. 이름이 쌓아놨어요. 알아요. 얘는 어떤 소리를 할까요? 마우스. 외쳐, 마우스. 그러면 오류가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아요? 아우. 그렇죠. 오류가 아우로 소리 납니다. 마우스. 네는 어떤 소리를 할까요? 타임. 치. 그럼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할까요? 아아이. 그렇죠. 아이가 내 소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는. 아이가 내 소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내 소리를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아이. 대표 소리. 니. 이. 눈빠졌어? 어. 여기서는 뭐가 됐다? 아이. 아까 된 이유는 끝에 소리 안나는 니가 소리도 안나니까 심심하게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옆에 옆에 찾아가서 얘한테 물어보는다. 니. 이름이 뭐니? 라고 애가 찾아가서 물어보는다 했죠. 그랬더니 내 이름은 뭐야? 내 이름은 아이야. 그러니까 뭐가 됐다? 아이고. 아이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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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박스.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엑스는 총 3가지 소리를 내는데요. 제일 먼저.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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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양치할 때. E 한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X가 된 소리는 뭐?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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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오가 내 소리도 못 내보면 오는 육진생이라서 4가지 소리도 나쁘겠죠? 내 이름을 불러줘 오 대푸 소리 오 아 그렇지 빠졌어? 어 여기 4가지 넘어가겠다 대푸 소리 아 여기 4가지 넘어가겠다 박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뭐가 낼까요? not 그렇죠 not okay u가 내는 소리도 못 내보겠습니다 여기 3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오 힘 빠졌어 어 여기서는 힘 빠진 소리 어 박스 뭐가 낼까 not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뭐가 낼까요? ox ox 그러면 s가 무슨 소리 나오고 있어요? ox 그렇죠 o는 r 앞으로 ox g ox ox 오케이 얘는 뭐가 낼까요? mud 그렇죠 mud u는 힘 빠진 소리 어가겠습니다 mud 오케이 얘는 뭐가 낼까요?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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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또 좀 내겠습니다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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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e wow same 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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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할 때 mole이니 mole이에요 mole zon zon 자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z이 가 내는 소리는 z이 가 내는 소리는 z이 가 내는 소리는 하나밖에 없고요 z z 아까 양치질할 때 내는 소리와 똑같아요 z 그래서 얘는 zon zon 이 아니고 zon zon 자 입이 동그레지면 안돼 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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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 z 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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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azine naz z z ει z z z z z hon 얘는? 아우. 그렇죠. O, W가 A, W가 우. L은? 어. 합해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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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얘는 뭘까요? Pose. 그렇죠. Pose. OK. 얘는? Him. She. Him. 얘는? Sun. Sun. Socks. Socks. OK. 그러면 O는? Socks? O는? A. 아. 아. 자, CK는 뭐여서? 한국이죠. CK는 뭐가 될까? 크. 크. 그렇죠. 그러니까 S를 쓰고. 그리고 S를 쓰셔야 돼요. S를 쓰고. 다시 S를 쓰니까.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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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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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가 A 됐어요. O, O, A. 어. 에서 A. Top. 네, 얘는? Turn. Turn. 그렇지. 발음이 좋네요. Turn.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내가 T는 To. You는 힘 받았어? 어. 어. R은? Er. 에는? Look. 그래서 talk to all.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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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렵죠? Turn. Turn. OK. 이제는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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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란 뜻이에요.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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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 다음? Team. Team. 오.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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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 다음에 얘는? Name. Fox. Fox. Opp. App. App. F 갈라 할 때는 mss. Gojek. Gojek. Who soul like Kash ?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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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 what of my Hai가 무슨 소리를 나줘? A이가? I. A이가 I 소리를 내면 Lame은 아닌 것 같고.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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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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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가서 감사합니다